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일부 여성들이 얼마나 허영심이 넘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허영심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여성들은 자신이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깨어있는 여성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는 인권과 동물권에 관심이 있고 비건과 fm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 나는 소리를 하며 본인들을 깨어있는 여성이라 칭하고 덜 떨어진 대중을 개몽해야 한다 여기죠. 아이유씨가 이번에 신곡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유와 시각을 잃은 b씨가 서로 연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장애는 극복 대상이 아닌데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 낭만적인 로맨스를 그려냈냐 라는 식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까내리고 있죠. 진짜 뭔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좀 더 신중하게 설정했어야 했다. 뮤비가 별로였던 게 세상이 망한 디스토피아에서 고작 이성의 결혼을 하는 수준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굳이 고난과 시련의 장치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넣으며 사랑이 이긴다 이지랄했어야 했을까. 아이유 뮤비는 아주 그냥 애절하고 싶어서 자기 딴에 딱해 보이는 요소 다 집어넣은 내용이야. 가난한 상상력의 연출이 느껴지고 인권감수성이 너무 부족해서 넌덜머리가 났어. 족구린 영화만 찍는 학생들의 졸업작품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다. 대충 예쁘고 아련한 분위기로 소수자 인권 이슈를 덮지 마라.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 진짜 진지하게 아이유씨의 뮤비에 화가 잔뜩 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인권감수성으로는 그녀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나 인권에 관심 많은 여자들은 실제로 2022년의 전장현 불법시위에 대해서 응원할게요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알아서 서두를게요 늦지 않게. 내일 지하철에서 마주치게 되면 쪽지 같은 거 드려야겠다 응원한다고 말이야. 원하는 바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장현의 불법시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권감수성 뛰어난 여자처럼 보이며 도덕적으로 착한 여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전장현 시위 안타까워 못보겠어 우리나라는 인권보장도 안 해주는 게 어이가 없네. 이번 남들 천벌받길 바라게 전장현 불법시위 응원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얻냐 천박한 인간들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지. 라는 말을 하며 그녀들은 아가리로는 인권에 살고 인권에 죽는 인간인 척 행동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전장현 시발 사후선 막힌 거 봐라 징글징글하다 전장현. 아우씨 전장현 너무 열받는다. 전장현 지을깎다. 전장현 시발 그만 불법시위해라 지겨워 진짜. 왜 분노를 불법시위로 푸는지 모르겠네. 전장현 또 이러내 쌍시옷 비읍. 전장현 왜 지을이을이야. 전장현 때문에 분노가 쌓인다 시위 때문에 출근도 못했네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른다. 악마 같은 전장현 절대 아무 요구도 들어주지 마라. 라는 우리 여성들의 지금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 뭐 언제는 전장현을 향해 응원한다 우리 여자들이 조금 빨리 움직이겠다 말하더니. 자신들이 피해보기 시작하자 쌍욕을 박아주시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이 아가리로 주장하는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얄팍한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전장현 왜 우리에게 분노를 푸는 거야 라고 어이없어 하는데. 이들이 불법시위를 옹호해주고 응원해주니까 이 지랄이 난 게 아닐까요? 전장현이 불법시위 할 때마다 제깍제깍 감방에 넣었으면 과연 쟤들이 불법시위했을까요? 실제로 전장현 대표를 체포하려 했을 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인권의 존엄성이 어디 갔냐. 어떻게 장애인을 저렇게 모욕줘 가면서 연행하는 거야. 이건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다. 라면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조랄조랄을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인권 어쩌고 감수성을 운운하니까 전장현도 불법시위를 시원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짊어지게 된 거죠. 입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권을 운운하는 인간치고 정상인이 있을까요? IOC를 향한 우리 여성들의 인권감수성 타령은 그저 허영심 노름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여성을 악플로 보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여자들은 반성 좀 하시길 바라죠. 한심한 인간들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도덕적 허영심은 세상을 망친다.